어? 소리가 왜 안 열리니까? 그럴게요. 결광? 소리가 안 열릴까요? 왜? 왜? 우왕! 피아노방 그만 가죠! 피아노방 금지! 어쨌든 피아노방 가면 안 됩니다. 피아노방 금지! 벌써 신나네요. 예! 약간 빗소리가 나죠? 밖이 가까워졌다는? 응. 신호인 것 같습니다. 비꾸리! 깜짝! 기름이 다 떨어진 듯하다. 어? 어? 일단 돌아올게. 어허허허허. 어... 일단 1팀 먼저. 어, 네네네. 그렇죠. 1팀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 와... 걸리지 않아? 으아악! 뭐야! 면! 아 night symp Lang Is helpful? 아... 제발... 열려! 하하하하하! 아하... 어... 어... 하하하하... 어우... sev에잇할까.. 세이브 안 하세요?? 세이브 할께! 아하하... 아우 왜 아파 아우 왜 아파 아우 왜 아파 아우 왜 아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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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고함 소리 때문에 무섭대요 아아 I'm sorry He said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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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귤님도 영어를 했는데 나라가 번역을 했네요 그지 It's ok Your scream is funny 땡큐 올라가서 탐색 여기 비가 내리고 있네 이게 감상적이지네요 감상적이지네요 비가 내리고 소름광 와 저기 반짝반짝 있습니다 주콘 세이브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뭔가 궁금하네 아 그렇군요 오히려 얻었어요? 오히려 얻었다고 합니다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어떤 곳 아는 데 있으세요 지금? 네 1층 왼쪽 여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귤님은 왜 귤님이에요? 귤처럼 생겼어요 네? 헉 타케씨 아까 덜덜더라도 히로시귤이구나 놀라게 하지마 헤헤 타케씨 무사했구나 어 하지만 시간문제야 결국은 괴물에게 잡혀버릴거야 겁에 질려 있군요 도망칠 것 따윈 없다고 부들들들 내가 내가 괴물 저 댁에 가자고 말 안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아 후회하고 있군요 내가 내 탓으로 아 사실 누구보다 용기있는 친구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군요 희생하고 있군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려고 하고 있군요 어 뭐야 불을 켜서 네 예 오 석상을 밀었네요 처음 보는 석상인데 표면인데 막 밀네요 저 옷장 열어 봅시다 네 옷장 화민을 해볼게요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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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나오시라고 왜 옷장만 보면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 옷장은 들어가는 기능밖에 없던 아니 옷장은 원래 들어가는게 아니고 옷을 담는것이라서 저희네 방금 도망치는게 타켓이었나요? 아 네 하캐시 덜덜덜덜 어? 이쁜거 하캐시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짠! 으악! 오 되게 아오니의 머리 스타일이 코코넛 같아요 코코넛 코코넛 나와서 추천하셨네요 귤님 내려오세요 네 어? 저 머리를 주울 수 있는 걸까요? 어 머리 아 퍼즐인가요? 아 그렇군요 다시 알겠습니다 아 네네 그렇게 하세요 오 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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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세이브 하고 뭘 했다고 세이브 하시는 거예요 네? 아 네네 그렇다 그리고 아 여기도 인형 저거 인형이었죠 아까 아! 뭔데? 손을 들고 있어요 어? 얘는 아무것도 대단으로 밀어야 한다고 아 그렇군요 아까는 뭔지 여긴 아니겠죠? 여긴 아 올라가는 건데 지금 올라가기엔 너무 무겁게 아닐까요? 아 그림에서 놓고 버킹오는군요 아하 여긴가 봐요 아 거기로 떨어뜨릴까요? 미크로크트 쭉 떨어뜨리겠습니다 땅 땅땅땅땅땅땅땅 예! 파이팅 오! 뭐가 나왔어요 아 뭐가 바닥거리는 아니 어디 이제 본능적으로 장롱을 찾으시는 능력이 생기셨네요 푸른 돌을 얻었다 손에 넣는 건가 봐요 또 왔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스테이브를 한다고요? 아니 어디 푸른 돌을 네 누르면 예 오! 이거로 어디다 이게 인형들 얘는 눈이 없고 얘는 손을 들고 있죠 그렇죠 어? 또 또 또 또 어 저기 반짝거리는 거 아닌가요? 어디요? 아닌가요? 어디요? 이쪽 끝이에요 아닌가요? 이쪽 끝이죠 하얀색 같은 아 저희 모니터에 묻었는데 아 모니터에 원래 아 그렇군요 모니터에 묻은 불이 꺼지네요 뭔가 반짝이는 게 있잖아요 절전 절전 정수 응 안 쓰는 스튜디오에 불은 꺼야 하죠 그치? 어? 여기 새로 다시 놓으면 안 될까요? 어어어 네 네 네 네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오호 어? 아무 장치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응 인형을 얻었다 인형은 그냥 가져가야 된다는 네 여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치 여기에 놓아볼까요? 다른 네 여기 한번 놓아볼까요? 응 응 어이고 인형을 하하하하 2층으로 날로로 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가보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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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펑펑은 아오니 굴포네 아오니 당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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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돼 괜찮나요? 살려줘 괜찮은 거 같은데 아 아 머리가 되게 색깔이 예뻐요 되게 그러게요 어 색깔이 진짜 예쁜 거 같아요 약간 그 누타리버섯 색깔인가요? 어디까지였어? 아 같은 방에 있을 땐 장롱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들켰다는 뜻이군요 저 인형을 아까 날로에 넣고 불태우라는 얘기였던 거 같아요 저희 하모니 분께서 우와 이렇게 우와 우와 대박 약간 그 모션이 약간 그 진짜 엄청 부드럽네 틱톡 봤어 틱톡 저는 틱톡커 나 요즘 맨날 틱톡 봐서 그런가? 약간 저런 저런 막 우와 우와 틱톡 틱톡 느낌 약간 이야 저 아오니는 평범한 아오니네요 아 너무 잘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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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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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우와 아 아 아 아 넣었다가 다시 꺼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마음 약하시네요 약간 풀어주고 싶었어요 아 아 날로가 있네 오 마이 굿네 날로에 불을 주신다 예 이거 붙이고 자 세이브를 하고 아오니가 또 한 번 흡술비 지나갔으니까 이걸로 오면 붉은 돌을 얻었다 콜은 돌을 얻었다 아 이 돌을 이렇게 넣어주는거 아 들어온 것 같군요 와 문을 넣었다가 바로 열어서 자동문인줄 진짜 자동문인줄 알았어요 아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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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에? 어 네 아닌가? 어 네 아닌가봐요 이건 아니고요 아까 누모님하고 그 인형 그 인형 그 거기였던거 같아요 그 친구한테 네네네 아 친구인가요? 이 친구 아 비슷하게 생겼어 아 귤처럼 생겼는데 귤처럼 생겼습니까 귤처럼 생긴건 다 친구군요 맞습니다 어 어 어 사랑 네 오 오 와 여기 빠졌어 머리를 얻었다 여기 머리를 거기다 끼우면 되겠죠 열어서 둘이 왔다 갔다 우와 뭐야 우와 세이브 네 세이브 오 오 오 오 그럴 수가 근데 주인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네 어 뭐라 말하기 힘든 시정인거 같죠 네 어 한 번 저기 밑에 다른 인형을 봐야지 아 이 뽑혀진 머리에 네 어 어 입벌 끼우라고 아하하 오 전구머리 전구머리 진짜 전구머리 같은데 그 전구머리네요 불을 끈다면? 아 그럼 끄면? 어 어 뭔가 벽지에서 위화감이 느껴지네 아하하 어 와 이거는 나라가 몰랐던거 같은데 이거 접시파턴 죽 와 와 와 감겨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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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를 어디서 넣어야 하겠군요 그러시게 아 중학생이었네요 오고고 중학생 네 열쇠가 있나? 어 없습니다 열쇠를 얻어야 합니다 이 인형 머리도 불태워야 할까요? 아 그런가요? 불태워야 할까요? 아 아 딱히 어 오 와 어 아 아 아 아 또 숫자 세개 369 아니 넣어보세요 저희가 딱히 단서를 찾는가로 맞춘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거 한번 해주고 아 네 아깝게 틀렸네요 아 그런가요? 오 오 오 그렇군요 세개의 숫자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아까 그 그 그 종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이팔 이번엔 비교적 쉽게 주네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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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네요 오 Felipe 오 오 어 음 thirty Fred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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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이파일. 언니끼림 손으로 쳐다나고 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하실 열쇠를 얻었다. 오이파일. 열쇠 아까 하나 안 열리는 거 있었잖아요? 우와! 아, 네. 응, 네. 그렇군요. 아무...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은데. 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 나그네. 오, 머리가 되게, 여기서 죽으면 돈이 되나봐요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여기서 죽으면 돈이 되나봐요 저한테 돌아갈래? 어 제일 좋아하는 방으로 피아노방 지그시그해요 피아노방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귤립 리액션 의학 정직한 의학이었어요 의학 아 무서운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무도 아무도가요? 뭐라고 말하셔도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뭔가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템이 필요하겠죠 아 그렇군요 여기 손이 없어 여기 소리가 막 나는데 일단 문이 있구요 문이 금이가 있구요 통로가 있구요 통로가 있구요 자 통로가 있구요 어허허 어허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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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겨 있구요 잠긴 것이 있구요 어허허허 어 문이 있습니다 불? 불? 아하 도어락이네요 도어락이네요 띠리리리 도어락이네요 오른손의 법칙 어 그게 뭐죠? 그 미궁에서 오른쪽 벽면만 따라가면 아 저 약간 그거 생각했어요 어떤 그 아 맞아요 오른손 버튼 왜냐면 전기 그거 있잖아요 약간 약간 써줘요 어 여기는 약간 어 우왁 아 불이니까 불이 끈 열쇠가 나왔구요 아 저렇게 세게 할 필요 없잖아요 강하게 열 필요가 없는데 음향효과자 음향효과 네 어 되게 의자도 밀리는 걸까요? 되게 복식 호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소리가 아주 맑고 청앙 어 되게 힘이 있네 힘이 있네요 저도 놀라고 일부러 놀라는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오오오오오 아하 이제 불이 켜졌습니다 네 하이브 아 여기 못 들어가요 서럽에 들어가실 순 없잖아요 아 그림책 그림책을 볼까요? 볼 수 있나요? 그림책 네 어어어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상한균님이 살았습니다 상한균님은 집이 있었습니다 상한균님의 집의 어 친구가 찾아다니며 친구는 상한균님에게 상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음 네 아름다운 이야기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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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허허허허허허헉 아래로 밀어내줘 욕도만 색이 특이하긴 하네요 와우 잠겨있군요 여기도 감옥이네 빨간 열쇠를 얻어버렸는데 아까 감동적이야 감동적이네 아오니가 나올 때가 됐는데요 맞죠? 아오니를 불러볼까요 여러분 아오오니 아오니를 부르는 춤 아오니 구해 춤 아오니 구해 춤 왜 언니는 아오니를 부르냐고 아오니가 나오는게 모르시잖아요 네 모르시잖아요 아하하 아 거기서 드라이버로 뭔가를 빼라고 하시는군요 네 아 그렇군요 아이템에서 아 바로 해킹 아 여기 아 여기서 서표를 끼울 수 있나봐요 저...곳에 서표를 끼우면 따란 이게 그거에요 뭔데? 색깔 순서는 모르겠지만 아하하하 이 개수가 그게 될겁니다 1 2 3 4 5 6 7 인 파란색은 7개 흰색은 3개 영두색은 2개군요 네 곱아요 7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1 3 아 당후의 수가 엄청나게 나오겠네요 그러게요 그쵸 그쵸 언니 옆에 균이 까먹는 시중이잖아 으아아아 이 정도쯤이야 뭐 쉽습니다 아하 1 2 3 7 그대로라고요 1 2 3 7? 아 작은 숫자부터 작은 숫자부터 어 열렸네요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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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택이 너무 넓은데요? 아 진짜 되게 큰 집이네요 왜 맞지 말까요 저런 집은 우와아 와아 와아 아오니 1 플러스 1 이에요 아오니 1 플러스 1 예에 자 되게 크고 두 번째에 나온 아오니 여기도 나오는데 이 아오니 약간 각자판 같이 생겼네요 제발 아아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러니까요 다 따돌리고 갑니다 아아 실패 장동공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네 다시 네 다시 검사빵 들어가고 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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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소리에 집중 아 들어왔습니다 소리 나가고 나가고 오케이 네 됐습니다 예이 세이브 오케이 아 거의 그죠 네 어? 여기 뭔가 보이시나요? 어 네! 오 정말 특이하네요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점심 파편? 일단 거기 밟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거요? 네 아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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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얻었습니다 매트 네 매트 조사에서 아이템을 하나 더 얻었고요 이쪽 방에는 딱히 위험함이 있는 부분이 없지만 옷장이 있군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옷장에 볼까요? 오우 오우 탁크론 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탁크로 무사했구나 어 하지만 다리를 덮질러버렸어 나는 당분간 여기 있을게 아 그렇군요 그렇구나 아까 이걸 찾았어 가져가줘 뭐죠? 식초를 얻었다 식초 하 이 식초 네 탁크론은 저기 있을 모양이네요 세이브 네 네 프렌즈 히즈 프렌즈 붉은 열쇠 30초에 담간다 예 아 열쇠에 녹이 아 녹이 슬어서 창 삶은 열쇠 아까 그 감옥 같은 곳일까요? 네 떠나온 열쇠 사용했다 그림 아래 버튼이 있다 버튼을 누른다 아 일단은 누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누른다 아니에요 이거 약간 이거 잠시만요 저기 아 이거 이게 약간 그쵸 원반 원반 원반의 색깔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쵸 오 이게 시작점이 빨 누노 파노빨 빨 빨 누노 파노빨 이니가 금속 막대를 얻었다 네네네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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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조방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쵸 아 이한테 가야 되나? 아 그 아니요? 나는 당분간 아 움직일 생각이 없다보네요 아 움직일 생각이 없다보네요 네 오호 아 고리와 원반을 합쳐보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리와 원반을 합체가 되는 아이템들이니까요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니가 어 네 이리 아 되는군요 열쇠가 되는데 샤워기 느낌이네요 약간 오호 아 숨겨진 문 열ered 예 숨겨진 다 와 바깥공기 이리 오懶 니다 예 좋아요 네 아 하늘 여기로부터 바깥에 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빨리 타쿠도를 데워 데워오는 게 아니고 들려오다 타쿠도를 데려오다 네 안됩니다 어디 저 어른들을 불러오는 게 더... 어디? 오니를 불러온다고요? 어른들을 불러오는 게 더... 옳은 선택이 아니에요? 오니를 불러온다고 그러거든요. 타쿠로부터 일단 데려올게요, 타쿠로! 가자, 타쿠로! 정말이야, 히로시균! 이루세기 잘 잊었네요. 타쿠로가 동료가 되었다. 어, 타쿠로는 왜 동료가 됐는데 안 보이는 걸까요? 도캔몬 같은 거... 타쿠로의 인적 사항도 한 번 볼까요, 우리? 타쿠로는 어떤 HP? 중학생 정상. 오, 그렇군요. 1이네요. HP가 1이에요. 저희도 1이에요. HP가 1이에요! 정상입니다. 1, 1! 와! HP 1의 타쿠로! 뭔가를... 아, 저 사다리를 먹었네요. 안돼! 타쿠로는 HP... 아니,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이제는 제가 움직이는 거 같은데... 아, 그렇군요. 왜... 타쿠로가 있는데 저희도 좋을까요? 타쿠로 2입니다. 어쨌든, 네,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개복지도 비웃을 때는 HP... HP 1! 네. 갔네요. 갔네요, 네. 세이브를 하겠죠? 휴님은... 세이브, 네. 이제 세이브해. 아, 네네. 없어요? 아, 아... 타쿠로가 없어졌어요. 타쿠로는 그곳에 있겠군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른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하... 아오니도 어른 아닐까요? 아오니 크잖아요, 되게. 어? 뭐가 있어요. 뒷문 열쇠를 얻었다. 일로 가긴 굴렀네요. 사다리를 아오니가 먹었어요. 아오니의 식성이 좋네요. 뒷문이라 하면... 열리지 않았던 문... 어디서 없죠, 저에서? 저거 안 돼. 위로 올라가 볼까요? 네, 뭐? 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 많이 왔잖아요. 아, 그냥 걷기만 해도... 걷기만 해도 세이브! 아하, 그렇군요. 걷기만 해도 세이브! 아, 안 해도 있나? 안 해도 있나요? 오... 저 문이었나? 저 문인가 봐요. 아하! 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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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예!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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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신선한 바깥 공기! 신선한 바깥 공기! 나왔네요! 안 돼요.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잠깐! 상체! 상체!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멘